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써봐서죠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겸홍 임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하나 장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리우시하 아니면 존 리우다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제주어 장학퀴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오늘은 제주어 장학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학퀴즈에서 우승하신 분께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선물로 제주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다 그려서 담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주어 퀴즈 오늘 1등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오늘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하나 아나하나 장하나 어떻습니까 꼭 모든 문제를 다 맞춰서 반드시 저 색연필을 제 책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존의 각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다 맞춰서 색연필을 가지고 나가서 제주의 자연을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존이 이 색연필을 들고 제주도 저녁을 돌면서 제주의 아름다움을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의 책상 위에 이 색연필이 놓이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문제를 드리면 두 분 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구호로 외쳐주시면 먼저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제주어 문제 주세요 제주어에는 상대와 상황에 따른 경허법이 있습니다 제주어로 그렇게 하자는 경허자입니다 그렇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그렇게 하자를 경허로 어떻게 할까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경허개 2번 경허개의 3번 경허개의 말씀 자 인정 아 인정했죠 몇 초 그냥 조금 빨랐는데 정답은 3번 경허개의 말씀입니다 정답입니다 어른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 개나 이는 친구이거나 아랫사람 얘기 말할 때는 우리가 허개 아니면 허개이 이렇게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써야 됩니다 장인정 아나운사도 출발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회사 퇴근하고 도서관 이런 곳에 가서 혹시 전 모르게 제주어 공부를 또 따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생각도 드는데 들켰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오늘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일에 있어서 똑 부러지고 야무지다를 표현하는 제주어가 있습니다 자 이 제주어는 무엇일까요 하는 일에 있어서 존 어 존 어 발음이 어땠지 네 뭘 크다마는 어 요망지다인가 요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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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를 다부지다 뭐 당돌하다 준비를 했는데 보기가 나오기도 전에 주관식으로 이 문제 이 어려운 이 난이도 상의 문제를 맞출 수 있네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으다 그 보기 없는 줄 알았으다 요망지다 라는 뜻을 뜻을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는 사실 제주도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아유 잘도 요망지우다에 이렇게 칭찬인데 가끔 이걸 요망스럽다라는 말로 착각해서 아우 저 사람 나 왜 처음 보는데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다고 어떻게 어쩜 나한테 어머 어머 나한테 왜 요망스럽대 이런데 이게 다른 말이라는 걸 좀 알고 계셨는지 네 그때 당연히 배워서 잘 배워서 알고 있고 이제 저도 칭찬으로 좀 많이 해보려고요 우리 요망스러운 우리 서영 선배님 요망스럽다고 하면 안 되고 아 요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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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 선배님 큰일 납니다 이게 진짜 뭐 자칫 잘못 들으면 요망스럽다고 요망지다는 전혀 아 요망진 근데 시작부터 팽팽하게 1대1에요 우리 그 지금 어 존도 한치 물러섬도 없이 지금 색연필을 우승해서 받아서 이걸 들고 이제 일출봉에 오르겠다 꼭 꼭 일출봉에 올라서 그림을 그리겠다 그 지금 아니 다랑시 얼음도 좋습니다 다랑시 얼음도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제주어로 사냥은 사농입니다 사냥을 잘하고 사냥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1번 사농바치 2번 사농아방 3번 사농꾼 인정 정답은 1번 사농바치 입니다 맞습니다 사농바치 아 혹시 사농아방 쪽으로 좀 기울 생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사농아방 전혀 아니 그래도 아방이 너무 섭섭해 할 것 같아요 이거 아방을 버리면 네 버립니다 혼도 괜찮고 이거 정확히 알고 있군요 사농바치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여기서 사냥은 사농을 얘기하고 이 바치라는 건 예를 들면 조금 그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일을 많이 하는 어떤 좀 장인들을 얘기할 때 바치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농아방에서 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전혀 안 흔들렸고요 공부를 좀 미리 이거는 복습을 잘 했던 부분이라서 쉬웠습니다 역시 학교 다닐 때 늘 그 공부를 좀 잘하는 상위권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주어에 서툰밭이었는데 어 이제 거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건지 새삼 느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상황은 우리 아나하나 장하나가 지금 한 문제를 더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분발해 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제주어에는 맛을 살리는 이것이 있는데요 뭐 존대로 이것을 넣을 때는 뭐뭐 말씀 이렇게 주로 쓰이고 낮춤형으로 쓸 때는 뭐뭐이 뭐뭐게 이렇게 쓰이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주어에 맛을 더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좋죠 와 보기 있는데요 보기 안 들리시겠어요 보기 어 바로 그러면 보기 들려 드리는 게 아니 왜 이렇게 한번 한번 맞춰보는 게 괜찮을까 오케이 한번 맞추고 보기 안 나간 상태에서 기회를 놓치면 우리 장하나에게 갑니다 정답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구슬첨삭 다시 한번 크게 안 들 구슬첨 구슬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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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삭 첨삭 구구절절이 아니고 구슬첨사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구슬첨삭 잠차 놓고 있는 것은 그런 느낌 만들돼요 아흑 이렇게 상황이 너무 재밌는게 장어 퀴즈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다음 문제 Bryan 막상 제주어에는 아래아 가 남아 있습니다 바람을 제주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보름 2번 발음 3번 부름 인정 1번 보름 하겠습니다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름이요 보름 부름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 없나 부름? 누가 부른다 부름? 바람이 부릅니다 아래야 발음을 살린 발음입니다 바람을 제조하러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보름 네 정답이었습니다 발음 한 번만 아래야 발음 보름? 이게 왜 존이 맞췄다고 생각해도 이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아래야 발음 복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복습 네 보름 가까워요 아주 좋습니다 공포들을 너무 열심히 해주면 되고 막상막하입니다 막상막하 상황에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중 두 분이 좀 편안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준비했습니다 사회사랑은 장모님입니다 옛날부터 사회를 위하면 씨암탉도 장모님이 다 잡아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제주에서는 이 장모님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주어로 장모님은 어떻게 부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너네 어몽 2번 가시 어몽 3번 지세 어몽 제주어로 장모님은 어떻게 부를까요? 1번 존 존 존 뭐죠? 이렇게 가시 어몽 가시 어몽 이렇게 좀 찔리는 그렇지 너네 어몽 말고 유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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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마다 유어마다 말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시 어몽 정답 정답 그러면 이제 장인어른은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우리 장인정 아누석 가시아방? 아 맞습니다 가시아방 가시어몽 가시어몽 알방은 장인 장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존이 만만치지 않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 문제 드릴게요 프로그램 이름 다들 알고 계시죠? 뭐죠? 고랑 몰라 서버 사주 예입니다 그렇다면 고랑 몰라 서버 사주를 표준어로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쉬운데 1번 골골되면 몰라요 약을 써야죠 2번 말해줘도 몰라요 글로 적어봐야 알아요 3번 말해줘도 몰라요 직접 말을 해봐야 알아요 인정 3번이요 3번 3번 아니 왜냐하면 말이라는 건 글로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쓰고 그렇게 해야 좀 이게 말이 늘지 않을까요? 우리 장인아도 이제 학교 날 때 공부할 때 이제 말로 하면서 좀 이렇게 필기를 해야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는데 어떻게 저는 이런 작전에 휘말렸는데 아주 요망진 아나운서입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바래줘도 몰라요 직접 말을 해봐야죠 근데 둘이 짠 거 아니야?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그러게요 진짜 안 짠데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고랑몰라 바사알주는 뭘까요? 봐야 알죠 아 그렇다면 정확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또 상품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오늘 이 색연필에 지금 향방이 이걸 들고 존이 다랑씨 오르면 오르실 건가 아니면 이게 제주 MBC 2층에 있는 편성 제작국 사무실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책상 위에 놓일 것인가 이제 거의 이제 문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두 문제로 큰 바람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허법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제주에는 존칭 경허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제주어에는 자 그렇다면 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정이가 동네 삼촌에게 식사를 했는지 질문을 할 때 어떤 표현이 옳은 표현일까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동네 삼촌한테 식사를 했는지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 옳은 방법일까?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밥은 먹으시냐? 2번 밥은 먹읍디가? 3번 밥은 먹었나? 자 오 좋은 일단 네 1번은 너무나 짧은 것 같고 2번 또 다시 2번 하쿠라이 밥 먹었디가? 밥은 먹읍디가? 밥은 먹었디가? 밥은 먹었나도 좋은데 여기서 조금 흔들림을 준다면 밥을 먹었나? 이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건 너무나 친한 말투인 것 같아요 자 알겠어요 우리 존이 이제 그 동네 삼촌에 대한 경허법 문제 자 정답은 맞습니다 2번 밥은 먹읍디가 여기서 식사는 하셨수가 이런 표현도 올 수가 있고 밥이라는 표현되지 식사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존이 만약에 길 걸어가는 동네 삼촌 만나면 삼촌 이제 뭐 식사 하셨습니까? 인사 아까 배운 것처럼 한번 해본다면 네 사실 배운 거 주로 밥 먹었디가? 먹었디가? 이런 것도 밥 먹었디가? 이거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많이 말하는 건 아니고 제주어 조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음 문제를 풀면서 오늘의 최종 우승이 누가 될지 결정이 되는 지금 심정입니다 다음 문제 주실까요? 다음 들려드리는 시는 김정희 시인의 시입니다 공부하기 싫푼 아이 죽장 코를 홈팜 성게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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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라 암행허여도 오늘 공비는 조미지지 안언거주 자 여기서 조미지지 안언거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미지지다는 표준어로 무슨 말일까요? 1번 재미있다 2번 화가 난다 3번 만만하다 여기 조미지지 안언거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조미지다라는 제주어의 표준어는 무슨 말일까요? 자 1번은 재미있다 2번 화가 난다 3번은 만만하다 조미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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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어 만만하다로 하겠습니다 아 만만하다 역시 아 오늘 공부는 만만하지 않은거주 아 여기서 약간 승패 위기가 오는 것도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자 기회는 이제 우리 존핵에 있고 보기는 이제 두 가지 보기가 남아있습니다 자 재미있다가 맞을까요? 아니면 화가 난다가 맞을까요? 일단 조미지다가 이게 뭘까요? 소리는 비슷한 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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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지다에 그래서 재미있다 그래서 재미있다로 1번 1번으로 네 화가 난다 아닐까? 아 그거 알고 있는 것도 용심나다 그런 것도 있어서 당연히 다른 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와 그 건강한 그러니까 그냥 찍어보는 네 찍는 걸로 어차피 그 화가 난 거 용심 그것도 있어서 아마 아니겠다 아 아 좋습니다 조미지다의 표준어 바로 재미있다 였습니다 아 운이 좋았으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조미지지 않은거지라는 말은 재미있지 않은거지 오늘 공부는 재미있지 않은거지 안한거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장학 퀴즈 맞춰봤는데 오늘의 최종 우승자 아 바로 쥬원입니다 오 오 오 오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도 굉장히 공부 열심히 뭐 하셨고 이제 많이 아시는데 오 쪼니 그 이렇게 제주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 애정 때문에 제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 아 그냥 계속 지난번도 말했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런거 알아가면 어 잘되면 쌓이는거죠 네 제주어 조민하게 네 배우길 바랍니다 조민하게 네 자 그러면 오늘 우승을 한 준에게는 저희가 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은 와 이거 가도록 잠시 늑신 내가 일어나면 그래 가야 될거라 네 오 선물을 오 오 오 예 예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하하하하 상하나운서 어떠세요? 오늘 제주어 아쉽지 않으세요? 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때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겨낸 기회가 오니까요 자 제주어 고랑몰라 써봐서 알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